비행기 안녕~~ 어머~~ 안녕~~ 아야 BABK 오셨나요?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이네 비지대 안녕하세요 지금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ㅋㅋ 장난이고 추워서 입어봤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, 시키는군요. 좀 더 나갈 수 있어요. 아, 저거 왜 이렇게... 한 번도 말해볼 적이 없는데. 그게 더 좋더라고요. 바구니가 좋대요, 천천히. 그래, 천천히. 에헤이, 끝! 혼자서 아무것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. 냉장고에 넣어둘게. 하이, 욕하세요! 갑자기 두꺼비 집 내려가서 다시 갈게요. 어떡해. 이거 얼마 들고 다 졌다. 고마워, 고마워. 한 번도. 한 번도. 한 번도. 한 번도. 18,000원인데. 제게 재밌어요, 진짜. 아, 그래요? 되게 저렴한 거. 파 얼마야? 파 처음에. 이거 메뉴가 뭐예요? 야채밥이 없던데요? 그래요? 오이도 있고. 햇반도 있어요?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, 고기가 없어요. 내려갔을 때 저재료를 말할 수 있는 요리는 파송송 계란 탁 라면밖에 안 보게 잘 안 돼요. 계란이 없는데요? 파송송. 아, 계란도 없어? 어떻게 해요? 파송송 좀 버섯 타. 아, 팔 크기 연결 안 맞는다. 아, 어떡해? 연결 맞춰서 어떡하냐. 왜 그래. 코우 형, 페인트 셌어요. 응? 페인트 셌어요. 페인트. 셌어요. 셌어? 그때 같아. 어디? 너무 진지한데요? 너무 진지한데요? 형도 놀려. 형 무릎 접었다. 이거는 캔들이거든요? 헤리포터에 나오는 15만 원짜리. 15만 원짜리. 15만 원짜리. 이렇게. 저희 초면인데. 딱 보고. 그래서 약간 어색하잖아요. 초면인데 선물 있다라고 사네. 이거 다미한테도 준 적 없는데. 이거 비싸다.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다미한테는. 저한테 한 번도 선물 준 적 없는데. 뭘 알아요? 제비니까요. 수제비. 아 죄송해. 근데 저 진짜. 이거 되게 나서. 지금 사람이. 저한테 수제비라고 해서. 진짜? 멤버들도 그렇고. 지금 하잖아. 현장에서도 그렇고. 나 지금 연락. 수제비라고 해서. 혼자서 아무것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. 냉장고에 넣어둘게. 안녕. 나 실례지만 할게. 아 진짜. 들어가기 전부터 밑에 밑에 했어. 그러니까. 혼자서 아무것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. 냉장고에 넣어둘게. 안녕. 죄송합니다. 아 시작했다. 아 시작했다. 기억나냐? 아 시작했다. 안에서 빠져. 통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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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. 없진 않죠. 없진 않아요. 잘 내 편이에요. 별명 바뀔거야. 제비한테 선전포구 하는거지. 쟤도 내꺼다. 이거 뭐야. 왜 나 혼자. 컴버스 하이. 야 니도 있어. 야 니. 밑에야. 밑에도 있어요. 안녕. 실례 좀. 실례 좀 할게. 안녕. 실례 좀 할게. 혼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것 같아서. 네. 바로 다시 할게요. 혼자서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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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물간의 마찰음과 변곡점들이. 그치. 어떤 X값과 Y값을. 정보하는. 나 이거. 각도 좀 볼라고. 카메라에 이제. 내가 뭘 준비했는지. 보여줘야 될 것 같아. 그치. 이걸 들었을 때. 어떤 감정으로 되냐든. 그치. 이건 그냥 소품으로 끝나는게 아니거든. 그치. 냉장고에 나와둘게. 안녕. 실례 좀 할게. 안녕. 나 실례 좀 할게. 너네 한 번만. 봐봐. 빨리 봐봐. 이리 와. 지금 마음껏 좋아. 안녕. 나 실례 좀 할게. 여기 무슨 세트장이야?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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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목 쏠리는 거 싫어서 같이 밥 안 먹겠다 하더니. 우리 소아한테 열렬한 편이 생겼거든요. 아니 죄수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. 하루 종일 쫓아다니서 어떻게 해야. 야 죽는다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 먹어. 응 알겠어. 오. 합입구 4대 천하. 우리의 8년 우정. 여기서 끝나는 거야? 아 너까지 왜 이래 진짜. 8년? 너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알았다며. 그럼 11년 아니야? 이 바보가 뭐라 하겠냐. 아 좀 떨어지라고. 밥 먹잖아. 아 그건. 너는? 너는 나야 유제비야? 야 밥 먹으라고 밥. 아우 진짜. 오. 하비코 4대 천하. 아 네 컷이에요. 우리 소아에게 열렬한 편이 생겼거든요. 재수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 종일 쫓아다니서 오늘 개피하느라. 야. 죽는다. 야. 죽는다. 야. 여긴 죽는다. 5대 천하가 안되더라도 학생에 가입은 될 거 아냐. 나도 너네 학생에 가입시켜 줘. 아니 그니까 그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. 아구. 그럼 그 3학년 형한테만 가서 허락받으면 된다는 거지. 야 야 강진상. 야, 강준성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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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언제... 야, 야! 야, 진짜... 야, 강준성! 아우, 진짜... 뭐야? 쟤가 또 왜 오겠어? 학생의 인원을 좀 늘려볼까 해서? 잠깐 도와만 달라면서요.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 좀 시키지? 여기가 무슨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? 나 선배 도와주러 온 거지 너 보러 온 거 아니거든? 아, 그리고 외부인 들어오는 거 싫으면 자기가 좀 돕든가... 선배, 강준성 뽑아요. 어차피 일손도 부족한데 잘 됐네요. 뽑기만 해. 뽑아요. 나 선배 도와주러 온 거지 너 보러 온 거 아니거든? 아, 그리고 외부인 출입하는 거 싫으면 자기가 좀 돕든가... 선배, 강준... 선배, 강... 나 선배 도와주러 온 거지 너 보러 온 거 아니거든? 아, 그리고 외부인 들어오는 거 싫으면 너가 좀 돕든가... 선배, 강준성 뽑아요. ambiguity 선배하준 졸업 선배 학생의 인원을 좀 늘려 볼까 해서 선배, 리드의 신 espíritu 왜 이렇게 못 먹어? 아 미안 손이 미끄러져서 아 미안 손이 미끄러져서 아 미안 손이 미끄러져서 아 네 손이 미끄러져서 아 미안 손이 아 미안 1, 2, 3 밥 먹으러 가자 네가 살 거야? 아니야 저러 슈카이담이야 밥 먹으러 가자 네가 살 거야? 생일 슈카이담이야 생일 슈카이담이야 생일 슈카이담이야 그러니까 선배도 하고 싶은 거 한번 찾아봐요 저는 문제 더 풀어볼게요 아 그니까 선배도 앞으로 하고 싶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스플링 틀렸다 괜찮아 제비야 열심히 해 나지 채수 너 나 좋아해? 어? 진우 형 좋아해? 아무도 안 좋아해 됐냐? 들었지? 얘는 안 좋아하는데 애가 좋아해 들었지? 얘 우리 안 좋아해 얘는 안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해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재수 아 진짜 죄송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뭐라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양다리를 내가 뭐라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양다리를 게다가 이때 그럴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 재수어랑 재수어랑 흥 재수어랑 얘가 아니라 내가 쫓아다닌 거야 안녕 아 죄송해요 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해 내가 좋아해 내가 좋아해 아 아무도 안 좋아해 됐냐? 들었지? 얘 우리 안 좋아해 그럴까? 뽑기만 해 뽑아요 뽑아요 어디가? 왜 저래? 사춘기야? 한두 번이냐 뭐야 유재비 너가 또 수호 하나겠지? 나 아니거든 아니면 아닌 거지 순주로는